그 집으로 범인이 들어올 확률은 10만분의 1도 사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들어올지 모를 범인을 위해서 이제 그 집 앞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겨울이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 정말 서있기도 어려운 겨울인데 형사는 조장과 조원 둘이 있습니다. 조장분하고 저는 조원이죠. 그래서 둘이 잠복금으로 서고 있는데 앞으로 번데기 리어카를 끌고 번데기 장사가 지나가는데요. 예전에는 번데기 리어카에 연탄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솥을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번데기도 먹고 싶고 누구보다도 화루가 그렇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 먹으면서 보니까요. 참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장 되시는 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너 주머니 있는 돈 다 꺼내봐. 제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냈어요. 왜 이러지 이분이? 또 본인 거를 꺼내더니 조금 있더니 이 리어카 끌고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분은 돈을 받더니 이제 그 다른 데로 가시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내일 아침까지 빌렸다. 추우니까 우리가 번데기 리어카 가지고 있으면서 번데기 장사하면 되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잠복하면 모르지 않겠나. 위장 잠복. 좋더라고요. 따뜻하기도 하고 국물도 떠먹으면서 있었어요. 역시 고참이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손님이 계속 오는데 제가 뭐 이게 15원어치인지 20원어치인지. 그렇죠. 못 하니까 신문지로 만들어놓은 봉투. 맞아요. 고깔 형태. 거기 그냥 되는 대로 막 퍼줬어요. 아마 많이 줬던 모양입니다. 손님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번데기가 봉이나 다시 빼서 이제 일정 부분이 됐을 때는 안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했어요. 번데기를 안 팔고 있는데 몇 번 번데기를 사러 와서 제 얼굴을 자꾸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사러 왔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오더니 어디 어디 초등학교 김복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본 얼굴이지만 얼굴이 회상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동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잠복 근무하고 있잖아요. 잠복 근무라는 건 말 그대로 신분을 숨기고 위상하고 잠복을 하는 사람이 아 그래 맞아 네 동창? 이렇게 바랄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몇 번을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진짜 아니야? 진짜 김복준 아니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잠복 근무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엄청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왜요? 전화통이 불이 나는데요. 동창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경찰 하다가 부조리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잘리고 번데기 장사한다고요? 이혼당한 상태에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번데기 장사한다며 그 소문을 잠재우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그 후유증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동창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이 돌았군요. 네 아주. 잠복 근무 한 번 했다. 잠복. 이렇게니까.